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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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난감이 좀 바빴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몽치에 따라하는 정치자가 오늘 26번째 방송입니다 4월 4일 네 내일은 4월 5일 한식입니다 한식 한식이 무슨 날이죠? 한식은 찬밥 먹는 날 찬밥 먹는 날 찬밥에 라면이 최고입니다 라면에다 찬밥 말하면 최고죠 찬밥 먹는 날 한식이네요 내일이 오늘은 청명이었어요 청명 날씨가 덥더라구요 무슨 날씨가 겨울에서 겨울에서 봄이 없이 여름을 바로 넘어갔어 날씨가 덥더라구요 낮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덥더라구요 이제 바로 반팔 입고 다녀야 할 상황인거 같아요 하여튼 날씨가 급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딱 네 한식 먹었나 그럼 양식은 양식 먹는 날인가 양식이란 날이냐 오늘 첫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첫번째 뉴스 짜잔 짜잔 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드디어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아 감기 걸렸구나 여러분 편님 그러니까 날씨가 예 환절기에는 감기 걸려 딱 좋아요 감기 조심합니다 감기에는 모과차 생강차 이런 비타민C가 충분한 모과차 생강차 같은 거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카페 저희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는 그 핸드메이드 모과차를 팔거든요 병에 나오면서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저는 사과차를 되게 좋아해서 사과차를 마십니다 커피 안 마시고 사과차 마셔요 사장님이 되게 직접 그 되게 잘생긴 남자 사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데 12,000원 정도 주면 한 3,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사과차를 팔아요 단 미리 주문해야 해요 모과차는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파는데 사과차는 주문하면 다음날 갖다 줘요 매일매일 만들어서 갖다 주기 때문에 갑자기 사과차가 먹고 싶네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첫 번째 뉴스는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인터넷은행이 오픈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뭡니까? 네 지점이 없어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들은 뭐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는 지점이 다 있잖아요 지점 네 지점이 있는데 이거는 케이뱅크라고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이 없고요 스마트폰에서 어플만 깔면 가입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어플만 깔면 되고 어플만 깔면 24시간 365일 언제나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4월 3일날 정식 오픈했고요 현금 인출은 GS25 편의점에서 바로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인터넷은행인 만큼 KT도 같이 하는 것 같죠 왠지 K-뱅크라고 이름이 아니라 코리아 뱅크니까 KT는 아니고 KT랑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T나 GS 편의점 네이버 페이 티몬 이런 거 제휴가 되어 있어서 은행 그 통장을 만들면 그 쿠폰을 주죠 쿠폰을 K-뱅크에 체크카드를 만들게 되면 그 전화요금 3만원 할인 쿠폰도 주는 것 같고요 정립금을 주는 것 같고 지금 통장을 만들면 이벤트로 외제차 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예 카카오와 KT가 하는 인터넷은행 상업자 맞네요 근데 왜 네이버 페이가 연결됐을까요? 카카오 페이가 아니고 되게 재밌는 건요 이게 K-뱅크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이 되게 하려고 해서 얘네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냐면요 통장을 만들면 6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그냥 만들어져요 신청만 하면 통장을 만들고 신용등급이 뭐 문제가 없으면 네 네 그 6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바로 10분 만이면 12도 5.5% 되게 저렴한 예 이자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K-뱅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뱅크가 오픈했습니다 첫번째 뉴스입니다 네 네 네 뉴스대로라면 그 12.4.19% 정도의 고정금리인 3천만원짜리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소상공인 대출보다 나쁘지 않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인천시도 사드로 지난번에 부산시인가요 경상도에서도 비슷한 거 했던 거 같은데 인천시도 사드로 인해서 피를 입은 정수교부에게 5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얼마 안될까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보증량은 1% 1% 대로 금액은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인천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드 피해 있으면 중국인들이 사드 때문에 이제 안오잖아요 여행을 안오니까 돈을 빌려준다고 저리를 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빌려주는 거라고 해서 안한다고 했대요 그냥 주는 것도 빌려준다고 해서 예전에 메르스도 이런 걸 해서 메르스드 피해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는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죠 예 다음 뉴스는요 경상북도는요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7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웰사드 피해라고 할까요 네 중국 보복 피해라고 해야지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 피해니깐요 그냥 통틀어 사드 피해라고 하는거죠 아 하품 어려운 일이니까 졸립잖아요 경상북도는 그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7개 업체를 선정을 했구요 기업당 5천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네 참고하시구요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요 조달시장의 부당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조달시장이라고 있죠 조달시장 조달청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라장터 정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시장을 조달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달시장에 입점할 수 없는 업체들이 입점을 하는 것들이 사례가 좀 있었나봐요 어떤 사례냐면 자기는 실제 제조를 안하는데 제조한다고 뻥을 치는거죠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데 그 제조도 안하면서 제조한다고 뻥을 쳐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서 차단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뻥입니다 뻥 서류상으로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얘가 하청생산이나 완제품을 구입해서 납품하는 거라서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공장에서 제조에 필요한 비용이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기준이 강화됐던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제조를 못하는 업체들이 조다시장에 입찰하거나 참여하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겠죠 네 괜히 눈만 도냐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카이트 키아트 키아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요 중소기회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컨설팅 지원에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제품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인문 융합형 제품을 개발 컨설팅을 하는데 30% 예 그래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태를 진행하고 있네요 네 오늘 뉴스는 인터넷은행이 만들어진 것 말고는 좀 재미가 없네요 그죠 아마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인수징계가 끝나고 나면 인수징계 할 것도 없어 한 게 없잖아요 별로 한 일이 없으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정되고 나면 많은 뉴스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저희가 제4차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제4차 기업 R&D 지수사의 실물 양상 지원 사업을 공고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네요 4월 언제든가 4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 총 6회 과정 예 와우 교육이 총 예 4월 24일부터네요 한 달간 은하팬님 요번에 교육 안 되시겠네요 요 떡볶이 하세요 떡볶이 만드시나하고 참 떡볶이는 잘 팔리나요 조스푸도 네 무슨 이벤트 하던데 조수 떡볶이 교육을 시작하니깐 시험도 보겠죠 그죠 5월 30일날 필기시험을 보구요 6월 1일날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아는 지도사들이 산출 나오겠네요 장사 잘 되요? 아우 맛있겠다 조수 떡볶이 가산동 배달됩니까? 안양에서? 장사 잘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나중에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교육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우리 인연은 바이바이인가요? 아쉽네요 다음 순서는 기업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짜잔 기업소개를 한다고 했는데 잘생긴 청각의 얼굴이 나오네요 그죠 이 친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람 아는 분 연합편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늘 소개할 회사는 콩두컴퍼니나 회사에요 콩두컴퍼니 이 분은 콩두컴퍼니의 대표님이고 전직 프로게이머에요 프로게이머고 프로게이머일 뿐만 아니라 그 게임 해설가를 한 2년 해가지고 게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경종 대표입니다 MCN이라는 회사 MCN이라는 사업을 혹시 아세요? 멀티채널 네트워크 아프리카 TV 제가 지금 아프리카 TV로 방송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 조회수가 높아지면 광고 수익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멀티채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방송 인터넷 방송 같은 인터넷 영상 같은 것들을 모아서 하는 이쪽의 인터넷 사이버 인터넷 스타들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콩두컴퍼니는요 대표님도 게임 프로게이머 출신이어서 유튜버 같은 것도 MCN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만 모아서 하고 있는데 소속 크루들이 다 게이머들이죠 게이머들이나 게임을 게임방송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혹시 아세요? BJ 해피님이 게임방송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 게임방송이나 이런 것도 주로 아는데 아프리카 TV, 다음 TV 팟, 유튜브 그리고 중국의 롱쥬 TV 중국의 YYTV 같은 중국의 롱쥬나 YY는 중국의 아프리카 TV 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서 방송을 하고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요 인터넷 방송을 했었어요 예전에 저는 연예인들이 데리고 인터넷 방송을 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팬미팅 같은 걸 했었는데 사드 보복의 여파로 제가 만들었던 중국의 아이디들이 죄다 차단당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방송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쫄딱 망했죠 그때 사용한 장비가 지금 저 혀판 쪽에 지금 죽수고 있습니다 저거 빨리 살려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콩두 컴퍼니는요 56억 원이나 투자 받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지금은 이제 중국 쪽이 많이 막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어본 회사로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국인들을 양성해가지고 중국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방송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레이싱 모델 하나가 이 콩두 컴퍼니에 입사했었거든요 열심히 게임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망했어요 거기도 중국에 방송을 못하니까 참 그 사드가 여러 군데 피해를 줍니다 왜 콩두 컴퍼니를 선택했을까요 맞아요 한국 BJ들이 여성 중국에 많이 갔다 많이 딸렸죠 제가 아는 친구들이 많이 짤려가지고 많이 힘들어합니다